이찬이 로이 안녕 가네 이모가 누구 이모인지는 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이 가위를 여기로 로이도 있어요 야 이찬아 너 여기다가 한거야? 여기다가 그래 알지 로이는 어린이집 방학이에요 로이야 너 앞에 진짜 멋있어 너 이거 근데 너 이거 옷으로 나왔어 이거 우리 집에 있던거 아니야? 이거 또 하나 더 있던데 그거 누가 갖고 온거야 근데 이거? 어 그냥 어 고마워 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고마워 엄마 아빠 내 생신 축하할 때 어 그거 눈송이 꽂혀있을 때 아 생에 케이크 해? 모양이 빼져서 내가 그냥 근데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었지? 너 갖고 왔었어? 그랬구나 로미는 어디 갔지? 로미 어린이집 같지 않아? 로미 갔었지 그때 그래? 응 이찬아 너 졸려? 이찬아이 좀 졸린거 같지 않냐? 어이구 앞에? 앞에가 멋있다고 이렇게 많은게 멋있어 좀 멋있게 한거 아니야? 아빠 그려볼까? 예쁘게 한건데 나는 이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 난 얘가 아 멋 나는 얘랑 얘가 멋진거 같아 난 얘 난 얘 얘? 얘 핫쇼핑인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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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빠 얘야 주인공 아니야? 맞아 아니 이거? 이거? 아 얘야? 응 난 얘랑 얘가 귀여워 응 이거? 넌 누가 제일 좋다고? 어 나는 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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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세개 아 나는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응 장난감도 있던데 장난감 옷에다 왜 언니 옷에다가 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왜 자꾸 옷에다 칠하는 거야 이 녀석이 맞아 나 씨라 구입해 어 갔다와 꽃 꽃 좀 보자 귀여워 가자 누나 해봐 누나 해봐 누나 해봐 누나 해봐 누나 해봐 누나 하니 사비 생선 when you want to pronounce 여기 생선 싸비! 싸비 그래! 쭈쭈 쭈쭈! 쭈쭈 어디갔지? 이제 낮잠 시간이에요. 자야 해요. 이제 코 닦아? 이불 어딨지? 이불! 누나 왔어? 누나! 누나! 짜잔! 누나 근데 엄마 왜 안 오냐? 전화해볼까? 하지마! 다음에 또 켜볼게요!